천사의 날개는 유럽의 과자이다. 노르웨이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계피, 카다멈, 브랜디를 넣은 파티그만을 만들어 먹는다. 덴마크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클라이네를 만들어 먹는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그리에티네와 술, 식초를 넣은 자가렐리스를 만들어 먹는다. 브라질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오렐라지 가투, 카바키뉴, 쿠에카 비라다로 불린다.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클레네트를 만들어 먹는다.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스페인 남부에서는 성주간 때 페스티뉴를 만들어 먹는다. 페스티뉴는 설탕과 꿀로 글레이즈 하기도 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클레이나를 만들어 먹는다. 우크라이나의 베르오는 럼, 브랜디, 보드카와 같은 술과 식초, 스메타나, 크림 등을 넣어 만들며 라드에 튀긴다. 이탈리아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로마와 라치오에서는 프라파, 롬바르디아에서는 키아키에라, 리구리아와 피에몬테에서는 부자, 베네토와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에서는 갈라노 또는 크로스톨로, 사르데냐에서는 메라빌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스프라폴라, 토스카나에서는 첸초라 부른다. 아니제트나 제스트를 넣어 만들기도 하며 보통 사육제 때 먹는다. 칠레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칼손의 로토라 불린다. 포르투갈에서는 커다랗고 네모난 코스코랑과 작고 둥근 필류를 만들어 먹는다. 도스콘벤투알의 일종이다. 폴란드에서는 사육제 때나 사순절 이전의 파보레크를 만들어 먹는다. 버터나 마가린, 시미에타나, 증류주, 식초 등을 넣어 반죽하며 라드나 버터기름에 튀긴 뒤 가루 설탕을 뿌려낸다. 프랑스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베니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사순절 이전의 남서부에서는 비뉴, 남동부에서는 메르베오, 남부에서는 오레에트라 불리는 페이스트리를 먹는다. 헝가리에서는 사육제 기간이나 결혼식 때 최레게팡크를 만들어 먹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